안녕하세요. 연유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83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9번 홍익대학교 문제네요. 포머 센터 스트롬 서먼즈 전직 상원인 스트롬 서먼즈는 디더 어바우트 페이스 어바우트는 근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반쯤만 돌면 180도 회전한 거죠. 어바우트 페이스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1940번 스피어 헤드죠. 창의 꼭대기죠. 선봉했습니다. southern states 남부주의 반발 반역이죠. against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전국 민주당에 반대해서 또 뒤번이 답이죠. 대어로 받으면 아니죠. 파티는 당이니까 이스로 받다주죠. 이스페센셜 남인이 해리 에스 트루우먼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 뻔한 거죠. 넘어갔죠. 너무 뻔해서 내려가고요. 대명사일치와 두어 메이크 이스로 쓰는 게 맞고 어바우트 페이스는 어바우트는 어라운 뜻으로 반바퀴 도는 것으로 180도 회전이고 회전하다 이럴 땐 두어 어바우트 페이스를 사용해요. 물론 턴이 목적이 되면 메이크 랩트 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 4020번 another interesting application of ultrasound의 또 하나 흥미로운 응용은 is the ultrasonic ranging ultrasonic 거리 측정기죠. used in some cameras. 카메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죠. 수동태가 되어야 되겠죠. 과거 분사가 되어야 되겠죠. to provide an almost instantaneous 거의 즉각적인 측정치 of this dance between camera and the object to be 카메라와 찍혀질 물체 간의 거리를 거의 즉각적으로. 이 almost는 극단 약화사 그러죠. 즉시적이라는 것은 아주 즉시적이라는 것은 극단이죠. 극단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극단 약화사라고 그러죠. used in some areas는 극단 약화사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4021번이네요. the great friends. 대평원은 remained only sparsely populated for many decades.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아주 드문드문만 사람이 거주했고 왜 그랬느냐. as it was the world of 살 수 없는 사막의 땅 with little water 물도 적고 and hospital traffic 적대적인 부족이 있는 by and I's that they are not opened up white settlement 백인 정착지로는 오픈되지 않았다가 쭉 언제까지 after civil war 1861년 65년의 내란 남북전쟁이죠. 내란이니까 이승은 후까지는 when the friends of Indians 당시에 그 대평원의 인디언들은 conquered and even 정복돼서 궁극적으로는 depried of most of their 땅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정착자들에 의해서 with the development of cattle farming cattle farm을 farm에 키우는 거니까 목축업자들과 mining 광산업자들 광산업자의 사회들이 생겨남에 따라 also became the growth of town town이 생겨나게 된다. imposing some some system of low and low 어떤 법과 질서의 시스템을 부과하는 것이 major concern in many search for 그런 곳의 많은 중요한 관심사였고 and another major team 주요한 또 하나의 주제였다. in many western에서 western 영화에서 with the figures of the town sheriff town의 보안관이라든가 his party of 정직한 민병대와 US Marshalls 미국 연방보안관 인물들이 feature 다루어졌다고 수상태가 아니죠. 지금은 두드러지게 모습을 드러낸다. 발석한 1870년경에 오로지 대평행의 몇몇 지역들만 could truly be described 한 사람이 정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는 거죠. featured가 아니고 featuring이 되어야죠. 주연 역할을 하다니까 능동으로 featuring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님으로 바이야도 없고 적합하지가 않죠. feature는 feature는 여러분 fit가 make 만들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는 주요한 역할이나 역할로 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eature from 이라는 도포인은 역할을 하라. 주로 다루어지다. 도포인은 역할을 하다 이런 거죠. 이 fracture factor인데 이거는 팩트 만들다 하고도 만들다도 되고 대다도 되는데 이때 이 feature 는 이게 for 만드는 거예요. 주요한 form을 형성한다. 이런 거죠. 재즈와 브루스는 작지에선 중요한 큰 형태를 갖춘다. 다룬다. 이런 거죠. the movie features 영화는 제임스 딘을 모모로써 주로 다룬다. 주연으로 삼고 있다. 이런 거죠. this works broadcast 이번 주의 방영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주로 다룬다. 특집으로 다룬다. 이런 거죠. 1996년 엘비스는 became the first rock musician 이 되고 to be featured the US first 미국 우표에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주로 다루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rock musician 이 되었다. this is second novel to be written by Betty Betty에 의해서 쓰여진 첫 번째 소설이다. 이미 은퇴한 미국의 법무부 요원인 카튼 멀론이 카튼 멀론 멀론 멀론을 주로 다룬 거죠. 뭐 여기서는 little 뭐 여기 소울 오우 에스는 이유 예수의 저를 대신하고 있죠. 쭉 내려가고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13900번 에서 다뤘던 건데 그때 겹쳐놨으면 좋았을 텐데 겹쳐놓지는 못했네요. 의심할 것도 없이 어피 언임프로이드 브리티시 액트리스 에서 몇몇 채용이 되지 않으면 미국의 여배우들 영국의 여배우들은 투던데다 지난주에 With two major laser productions 두 개의 주요한 영화 제작이 영국에서 오프닝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피처링 아메리칸 아메리칸 주요 역할에서 미국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다루다가 되는 거죠. 피처가 피처링 주인공으로 다루는 거고 지금은 목적어가 있는 거고 위의 문제에서는 주로 prominent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4022번 별별 두 개 좋네요. 인어레스티드 인어레스티드 흥미를 주는 거 받는 거 여기서는 흥미를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엑스트라 인컴 애프터 잇타임 프롬 커리어에서 카스터머 관제사쯤 되겠죠. 경력으로부터 은퇴한 이후에 추가적인 수입에 관심을 가진 미스터 기퍼트는 산타 스쿨에 등록을 하는데 거기서는 오브위치를 써서 그곳에서는 소유격을 쓸 수도 있고 왜요 관계 부사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 스쿨에서는 코스 워커는 포함하고 있다. 레슨스 온 하우 투 이 온 다음에도 하우투부는 하우 피플 하우 데이 슈드 토크 해서 피플을 지우면 데이 까지 지우고 하우 투를 쓰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과 얘기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들인 거죠. 그리고 컷마치 거 여기 온 여기는 하우 투 부위가 걸린 거지 요 투 부정사 하우 투 부정사 하우 투 윈 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온 에 걸린 거예요. 온 하우 하는 방법과 윈 는 설득 해서 건너 오게 하는 거죠. 산타 회의론자를 설득 해 넘겨 오는 거죠. 앤드 빌딩 인지 온 에 걸린 거죠. 그리고 자기 사업 을 하는 방법 에 관한 거죠. 따라서 2번이 투 윈 오버 는 안 되고 윈 윈 오버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분사 있겠지만요. 투 윈 윈 윈 윈 오버 전지사 온 데 하우 두부 정산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우 피플 슈드 터크 에서 피플 주 주 주 면 당연히 슈드 슈드 같은게 없을때는 투 정산 로만 가는 거죠. 하우 툴 툴 위드 children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지사 온 에 이어서 동명서 아인 지 아인 가 병치되어야 하는 거죠 온 하우 윈닝 쪼쪼쪼 쪼고 앤드 빌링 온 요조 이렇게 아 3개가 등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웨어를 쓰는데 관계부사는 웨어를 사용하는 보통인데 틈을 게 5위 칠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거죠 좀 내려가는데 이게 자 원본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여기 원래는 미스터 개비 에 미스터 개비 였는데 문제에서는 개비를 누구로 바꾼 거죠 개비를 에 기포트로 기포트로 바꾼 것 뿐이에요 기포트 기포트 개비 했어요 음 번에서는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